날씨가 쌀쌀해지며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앞서 마포구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종합대책과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마포구청장 및 각 국장,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민생안정 5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방향성은 취약계층 특별관리강화, 제설화재 등 안전관리 추진, 계절성 전염병 발생 예방, 물가 안정 등을 선정했습니다. 더하여 폭설 등에 선제 대응하고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해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